안녕! 나는 거지! 나는 풍종! 이거 봐라 이거 봐라! 부럽지? 어디든 훔쳐왔어! 훔친 거 아니거든? 치킨집 가는 데 아저씨가 그냥 하나 공짜로 줬거든? 아저씨가 안 본 사이에 훔쳤겠지! 아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? 저스트 원! 아 먹어야 되나? 하나 가지고 뭐 아주 그냥 뭐 야 너 그거 오늘 다 먹으면 내일 먹을 거 없지? 이제? 그럼 내일 먹어야지? 야 그러지 말고 나 한입만 줘! 한입? 응! 이거 주면 뭐 할 건데? 음.. 좋은 일이 있을 건데? 좋은 일?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은 이걸 다 먹는 거야! 너 후회하게 될걸?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! 너 정말 그거 다 먹으면 후회할걸? 나 한입 안 줘? 이씨 너 혼자 먹었단 그거지? 안 되겠어! 양계장 나와라! 야! 야! 닭다리! 100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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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겠다! 너 한입만 줬으면 내가 50개 주려고 했는데 맛있게 됐네! 안 주길 잘했다! 음! 광고만 그럼! 한 조각 더? 진짜 커! 아까 줄걸! 거짓울어! 90개! 아.. 아.. 음.. 음.. 맛있다! 닭다리! 치트! 아.. 이번엔 양념소스 찍어서 먹어볼까? 한번 먹어볼까? 우와.. 맛있겠다! 우아... 으음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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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~! 음 맛있다 너 모몸이야? 너 이거 어디로 샀어? 나 이거 뼈도 내 거야 뼈도 내 거라고 너 한 입도 안 줬잖아 나는 이렇게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콜라도 먹어야지 콜라?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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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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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이 보자보자리까 먹어 그래 아아 너 허락을 줘 아 근데 나는 껍질만 먹고 싶으니까 응 아내 거는 너 먹어 진짜 들을깨고 처먹는다 와 굽네 치킨? 와 신기하게 먹어 생긴 것도 신기해 와 물이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나도 아니야 머리 벗겨졌잖아 우와